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015개정 고등영어 1 YBM 한상호 스페셜 레슨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물의 부조, 제공해라 접근을 깨끗한 물에. 세무엘 테일러 칼리지라는 사람이 물이여 물이여 모든 곳에 있지만 마실 어떠한 물은 없구나라는 말을 썼을 때 그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물의 상황을 have in mind. 염두에 두지 did not have in mind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물의 상황을. 하지만 그는 진실로부터 올바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올바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의 물의 상황에 대해서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물의 이용 가능성, 식수와 다른 용도를 위한 물의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의 물의 어려움이. 요즘에 깨끗한 물의 부족이 유발합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죽음을 유발합니다. 오늘날,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6명 중에 1명. 즉 오늘을 살고 있는 6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적절한 접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수의 2배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환경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물이 부족하죠. 어떤 물이냐? 씻기 위해서, 청소를 위해, 청소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절반의 인구가 접근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접근을,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죠. 많은 건강, 아니 가지고 있죠.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천명의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매일 죽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깨끗한 물의 부족에 의해서 유발된 질병에 의해서. 만일 그 충분한 물, 위생을 위한 충분한 물이 이용 가능하다면 이 아이들이 구해질 수 있을 텐데, 즉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직설법으로 고치면 충분한 물이, 위생을 위한 충분한 물이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물이 부족한가? 지구는 때때로 불리웁니다. 푸른 행성이라고. 왜냐하면 이 지구가 둘러싸요. 덮여있기 때문이죠. 매우 많은 물에 의해. 사실상 지구는 정말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죠. 10억조 이상의 물. 10억조 리터의 물. 10억조 리터 이상의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적은, 매우 적은 그 물이 안전합니다. 마시기에 안전합니다. 즉 마실 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97% 이상의 물. 지구에 있는 97%의 물은 소금물이에요. 담수 중에서, 남아있는 그 담수 중에서 3분의 2의 남아있는 담수가 갇혀있어요. 만년설과 빙하 안에. 대부분의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갇혀있습니다. 토양 안에 혹은 지하에.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면 왜 물의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지하수인데요. 주로 옛날에 저장되어 있었던 지하수가 고갈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훨씬 더 빠르게 뭐뭐보다 그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것보다. 게다가 더욱이 이 지하수는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하수가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가지고 있죠. 훨씬 더 많은 물을. 그 캐나다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많은 다른 지역들은 항상 필요로 합니다. 물을. 심지어 브라질과 같은 어떤 특정한 나라 안에서도 일부의 지역. 즉 브라질 안에 있는 일부의 지역이 가지고 있어요. 뭐뭐보다 많은 충분히 오염되지 않은 물을. 충분히 오염되지 않은 이 물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다른 지역. 브라질 내에. 브라질이 엄청 크잖아요. 다른 지역이 자주 종종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일단 필요되어지는 것은 강조용법이니까. 필요되어지는 것은 단지 식수만은 아닙니다. 됐죠? 물은 어떤 물이냐. 식수와 다른 용도를 위한 물은 오직 작은 부분입니다. 사회의 총 물의 필요량의 아주 극히 오직 작은 부분입니다. 즉 가정에서 쓰는 이 물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총 물의 사용량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담수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담수는입니다. 농업용과 산업용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물은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태학적 과정을 위해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생태학적 과정을 위해서. 또한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이 교과서에서 새로운 인쇄된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물과 위생에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 가장 어려운 인간의 어려움들. 도전들 이래 되고요. 어려운 과제들. 가장 힘든 인간의 어려운 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21세기 초. 물과 위생에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21세기 초에 가장 힘든 인간의 어려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이 나오죠. 어떠한 해결책이 그곳에 존재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필요합니다. 더 정교하고 통제하는 물의 공급 수단들 또는 방법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냐.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증가된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방하죠. 막아주죠. 어떤 훼손을.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훼손을 막아줄. 더 정교하고 통제되는 물의 공급 방법들. 즉 수단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규모의 접근법. 미국과 중국과 인도와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어지는 한 가지 대규모의 접근법은 이었습니다. 전환시키는 것. 물의 흐름을 지역.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전환시키는 것. 그러한 방향전환 프로젝트는 제공합니다. 일부의 단기간의 안도감을 도시에게는. 하지만 그것들은 즉 이러한 방향전환 프로젝트들은 실용적이지 않아요. 아주 널리 퍼진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의 해결책으로서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생태학적으로 뭔가 훼손시키는 효과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로 물을 전환시키는 것은 자주 종종 의미합니다. 더 적은 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적은 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될 수가 있겠죠. 폭발적인 정치적 이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또 다른 접근법이죠.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은 담수화입니다. 이 담수화라는 것은 추출하는 것이죠. 소금을 바닷물로부터. 담수화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특히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을 합니다. 약 10분의 1의 물을 생산되어지는 담수화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합니다. 담수화 기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 4분의 1의 이스라엘의 국내의 물의 필요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뭐 이상이죠. 12,000개 이상의 담수화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담수화, 담수 공장은 비싸죠. 짓기에. 그리고 요구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문장 전체가 비싸고 작동시키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것이 만듭니다. 담수화를 적합하게. 주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를 위해서. 부유한 국가의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에게만 주로 적합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담수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이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의 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죠. 만일 담수화가 담수, 즉 민물의 현실적인 자원이 되려고 한다면 나라들은 필요로 합니다.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아니면 그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기술적인 접근법은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관계 시스템을 위해서. 관계는 어떤 농경지에다가 물을 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농업용 관계는 소비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합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관계가 자주 종종 초과합니다. 80%의 총 물의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초창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형태들 중에 하나는 담수관계예요. 즉 물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꽉 찰 정도로. 즉 논 같은 곳에 물을 흥건하게 담아두죠. 그거를 홍수난 것처럼 물을 끌어준 거니까 이걸 담수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외우세요. 담수관계. 담수관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것을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물을 퍼올리고 물에 물을 퍼올리고 방향을 전환을 하죠. 농경지로. 몸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면을 따라서. 땅을 따라서. 농장물 사이로. 담수관계는 이미 다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또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예요. 이번에는 개선된 기술들인데 드립은 뭔가 톡톡톡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죠. 점적 관계와 같은 향상된 기술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을 직접 식물 위에다가 작물 위에다. 그것은 점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게 물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Can provide, can reduce입니다. 농업용수의 필요량을 또는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들이죠. 요르단과 같은 몇몇 국가들이 극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물의 사용을, 이런 드립 기술을 사용하여, 즉 점적 기술을 사용해서, 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즉 점적 기술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충분한 물을, 토양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화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폐수의 재활용을,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폐수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농경지에다 물을 대는 거죠. 관계 혹은 산업용 목적을 위해서 그 폐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수의 재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들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건대에 재활용된 물이겠죠. 재활용된 물이 언젠가는 심지어 되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수로. 그러나 매우 효율적인 정수 방법, 즉 정화시키는 방법과 철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위에, 즉 위에다가 다 언급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나 작은 규모의 과정이 또한 사용되어 좋았습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의 이용 가능성과 안전을. 그것은, 작은 규모의 과정은 작은 증류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증류기기는 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접근입니다. 시골의 저소득 지역에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인프라 스트럭추는 산업기반 시설의 부족이 어렵게 만들어요. 분배하는 것을 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몇몇 현재의 프로젝트들은 생산해왔습니다. 비싸지 않은 증류기기들을. 그런데 이 기기들이 어떤 기기들이냐면, 제거할 수 있는 기기, 독성 있는 물질들을. 어떠한 물의 근원, 즉 어떠한 수원으로부터의 독성 있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증류기기들을 생산해왔습니다. 식기세척기보다 더 적은 어떤 기기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깨끗한 물을 100명을 위해. 오늘날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입니다. 그런데 2050년쯤 되면 전세계의 인구, 전세계의 인구가 예상됩니다. 상승할 것으로. 90억 명까지. 인구가 증가를 했죠. 70억에서 90명으로 증가했으니까. 그 결과 존재해왔습니다. 상당한 요청이 존재해왔습니다. 변화에 대한 요청이죠. 어떤 방식이, 어떤 방식이. 세상이 다루고, 세계가 다루고 있는 중인 방식. 증가하는 물의 부족을 전세계가 다루고 있는 중인 그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변화에 상당한 요청이 존재해왔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이렇게 묘사를 했죠. 광기, 미친 것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광기를 묘사했습니다. 됐죠? So describe A as B. A를 B로 묘사하다. 물의 사용과 보존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접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물의 위기를. 아인슈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must do, 해야만 하죠. something different,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세계물의 문제는 오직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기술에 의해, 그리고 더 창의적인 혁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죠? 그러나 1.5배속으로 여러 번 복습하시면 여러분들 내신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